1386년 파리의 어느 결투장. 여기 결투를 준비하는 두 남성이 있습니다. 장드 카루즈 경과 자크 르그리죠. 그 둘은 한때 절친이었지만 현재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성 때문인데요.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오는 가운데 이제 서로를 향한 창끝을 거둘 방법은 없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단 한 번의 결투. 패자에게는 죽음을. 중세 결투 재판의 충격적인 실화.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직 그 둘이 친구였던 리모주 전투로 가봅니다. 적들의 도발에 참을 수 없던 장드 카루즈. 영주의 명예도 불구하고 용맹하게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아이쿠 허리 나갈 것 같은데. 다행히도 목숨을 건지고 다시 전투에 돌입. 그러나 결과는 이거 너무 오바했나? 전투는 백전 백패 폭망했습니다. 명령대로 전장에서 돌아온 그는 영주의 성에 가게 됐는데. 그 정도 열심히 썼으면 마 칭찬도 좀 듣고 마 땅뜨기 한 덩이라도 받고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반응이 영 별로입니다. 앞으로 꽤 고생 좀 하겠는걸. 그리고 며칠 뒤 카루즈의 성에 찾아온 친구 자크 르그리 아니 그러면 무슨 일로 왔는데? 카루즈를 싫어했던 피에르 영주는 자크 르그리를 시켜 그에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받아오라고 했던 겁니다. 저기 친구니까 조금 깎아줄 수는 없는 거니? 그런데 피에르가 원하지 않습니다. 피에르가 원하지 않습니다. 피에르가 원하지 않습니다. 피에르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놈의 세금 세금 그렇지만 카루즈는 아이쿠 이런 하필 흑사병이 유행했던 시기라 상황은 더욱 어려웠죠. 생각해봐요. 저는요. 당신은요. 아버지는 벨엠의 그의 가피의 역사는요. 그의 역사는요. 그의 역사는요. 저는 그냥 싸우고 싶어요. 그럼 왜? 저는요. 부족해요. 돈을 필요해요. 결국 파산을 하게 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월급 재기 병사로 전장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맹활약을 펼치고 보수도 꽤 봤습니다. 그리고 귀환 후에는 부자로 소문난 로베르 드 티브빌의 연회에 초대도 봤죠. 지금 어디를 보는 거야? 아... 아무래도 티브빌의 딸에게 한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마르그리트 마르그리트 이건 스쿠이어 존 드 카루즈 마주님 저는요. 존 드 카루즈 존 드 카루즈 역시 불같은 성격의 행동파인 카루즈 티브빌의 딸 마르그리트와 결혼식까지 속전속결로 해치우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그동안 영토 문제와 세금 문제로 앙숙이 된 자크 르그리와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니 존 드 카루즈 카루즈는 어여쁜 아내 마르그리트 자랑도 할 겸 보란 듯 연회에 참석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남자 다시 잘해보자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굳이? 키스를? 뭔가 쎄하지만 남편의 친구에게 입맞춤하는 마르그리트 이게 또 후일 큰 후폭풍을 불러오게 될 줄이야. 그 일은 카루즈가 전쟁에서 돌아온 그날 밤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아내 마르그리트의 표정이 영 말이 아니었죠. 방까지 졸졸 따라 들어가 굳이 굳이 그녀의 입을 열게 한 카루즈 바로 그때 뭐라고? 아니 이런 미친 친구가 자신의 아내를 탐했다니 게다가 그동안 걷어간 세금도 어마어마하지 영토도 뺏어갔지 성주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감히 사랑하는 아내 마르그리트까지 이건 정말 넘어선 안될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카루즈는 국왕에게 직접 고소하며 파리에서 최고 법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나아가 그는 구절친 현 원수가 된 자크 르그리와의 결두 재판까지 신청하기에 이르죠. 결두 재판에서 승리하는 자는 진실 패하는 자는 거짓말을 한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 과연 카루즈는 결두의 승리에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중세시대에 벌어진 쇼킹한 사건을 3명의 시선을 통해 전달하는 영화 그리하여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의 결말은 지금 바로 BTV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